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하은이. 오 예쁘게 생기셨다. 그러니까. 고맙습니다. 아니요. 별로 안 가는 건데요. 아니요. 나 마셔도 좋게. 우리 애써 봐! 샷! 왜 울어요! 아니 왜 울어! 서러워. 왜 울어. 뭐가 서러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했어? 아니요. 인사 왜 안 해? 이번에 벌써부터 경계하는 거야? 먼저 오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우리 터에 왔으면 먼저 인사를 하러 와야지. 인사 좀 시켜. 너 중간날 역할 잘해. 아우. 시어머니랑 안 해야 지금. 아 근데. 외모가 진짜 예쁘다. 여기 예쁘니까. 중간날 역할. 서른여섯 씨로 스물여섯. 네. 이지수. 사실 우리 한 번 보긴 했잖아. 어 이거는. 맞지. 아 맞다. 지수. 저는 스물 두 살. 이지수. 전공은 한국 서비스 할 거예요. 아! 아 승헌. 그러긴 기합 좀 작은 거 같은데. 아 기 커. 아 진짜. 아 진짜요? 막 한 번 일어나봐. 김 큰 년자는 좋아하지 않다. 맞아. 김 큰 년은 좋아하지 않아. 김 큰 시네. 오. 김 크시네. 오. 오. 오케이. 오케이. 오. 아 여기 앉으시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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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 그전에 이거 이거 한 번 합시다. 저희 그 주다이비결. 먹어봤어요? 네. 여튼 원래 저희가 하던 게 주다이비결 이거 알약 3개 짜리인데. 이번에 세 가지가 나왔어요. 스틱. 젤리. 이게 나와서 아직 대중에는 안 알려져 있는데. 우리가 한 번 테스트를 해보고. 괜찮으면 또. 두 개 해주는 거. 오 좋아요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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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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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못 먹겠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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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지웠자 안 먹고 있다니까. 나 지웠자 안 먹고 있다니까. 지휘야 못 먹겠어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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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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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아. 아 진짜. 아니 그거 못 먹어. 아니 그거 못 먹어. 아이. 아. 아이 씨. 우리. 너. 어 괜찮아. 술 못 먹는 거 같아서 먹어둔다는 건데. 제기도 사실 술 잘 못 먹어. 아니. 술을 얼마나 안 먹고 있는데. 제느라. 케르크 때문에 먹는 거야. 억지로. 너가 먹어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. 아이. 물아줘야 알아? 너가. 지금 참 봐봐. 아니 버거지 참. 먹은 초심지 나도.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하은씨가 정결을 약간 남자로 보내고 있었어. 아아.. 라이벌이네? 라이벌이네? 약간 남자로 보는 게 있고 지수가 날 좀 남자로 보내고 있었는데 치킨 먹었어. 마요네즈 추가해. 뭐 시키게 해? 아 얘 얘 화토로 치즈잖아. 나 진짜 안 먹어. 지랄. 시키면 먹어. 아 나 진짜 안 먹어. 아니 지랄. 내가 먹을게. 시키면 먹어. 아 나 그럼 지수랑 반씩 나다 놓을게. 아 몰라. 진짜 실제로 지수가 제일 예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. 아 맞아. 나도 이제 보여줄 거 아니야. 이빨이 왜 이렇게 놀았냐고. 나 이빨이 왜 이렇게 놀았냐고. 시키야. 아니. 야 정이 없느냐고. 아니 시키야. 당황거려. 뭐야. 왜 이렇게 놀았냐고 이빨이. 나 미니쇼 할 때 나 이빨한테 해줘. 아 지금 커플으로 해. 커플으로 해. 아니 근데 그냥 사람들이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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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왜 저래. 야 애평기 부착이. 어제부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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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빨 닦는 거부터 시작해. 일단 안 했으니까. 어떡해. 하나 웃겨봐. 또.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. 어제래. 누나 손이 없어. 어. 아 나 여기. 태연이야. 앉아. 앉아. 아니야. 아니야. 앉아 합시다. 나 취약을. 아 쇼플. 아 쇼플. 나 멘티가. 어. 잠깐만. 이 땜에 네트예요. 왜 쟨 소리야. 아니. 제라님 자꾸 블러키랑 하니까봐. 야. 그런 거 아니야. 너랑이나 마셔. 저렇게. 너랑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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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제공. 제공만 안 짧았으면 좋겠다. 제공만. 내가 한 번 주문해야 되는데. 이렇게. 이 땜에. 뭐야. 안. 뭐야. 이 땜에. 이 땜에. 여기 집에서. 뭐. 아니에요. 뭐. 어. 뭐. 야. 야. 여리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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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이렇게 잘해? 마지막이야? 아 이게 여기 있었네? 아 맞게? 우리 입에 넣었다 뺀건데? 야 주석이 비벼 계속 미안해 간다! 이거 지금 너무 미안한 것 같은데? 뭐지? 맞춰놈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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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지 마! 아! 아! 아..언니 취하셨어 그럴게 아 진짜 취했는데 괜찮은데? 누나 박시에서 취하겠다 오늘 내가 원래 기둥이 좀 괜찮은 연예인들 소개해줄기를 놀랄까? 오오오오오 기수 앞에서 못하는 말이었는데? 계속 기둥이 어때? 멋있겠어 어어어 뭐로야 아 이거 뭐.. 저 이도야 다음주에 여행할 수 있어요? 지미언 뭘 생각해? 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강경은 괜찮은데 비키니 혹시 입을 수 있어? 다이어트하면 괜찮아요 근데 왜 혹시 몇 컵이야?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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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뭐였어? 지수야 유튜브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뭔지 알아? 뭔데요? 얘 봐 얘 떡상했지 지금 얘 빨아서 간거야 야 얘 어떻게 성공했어? 얘 썸네어로 왔어 근데 이게 코멘털인거지 우리 뭐 빤 나고 잘된다고 생각하면 존나 차원적인 ㅈ같은 생각이 나 뭐야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냥 어? 어떻게 해야 돼? 마음적인 그런 애 뭐가 있어야지 아 그런 애 야 야 피니쉬 이거 뭐야 냥 냥 냥 사랑 냥 안다줘 냥 냥 냥 냥 냥 냥 냥 냥 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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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발로? 어 하나 둘 best 냥 Humans 냥 우리 남녀평둑이야 일루와 돼 아 얘 일부러 이제 아 씨XX 빠지작전 나왔어 빠지작전 또 나왔어 전화해서 1번 받아 내려서 드냐는 건 굉장히 섹시한 것 같아. 못하는 거 봐. 아 왜? 여기 딱 서. 여기 딱 서. 이거 왜 빠져나? 이거 왜 빠져나? 쟤이가 쟤이가 쟤이가. 쟤이가 쟤이가. 쟤이가 쟤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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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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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수수. 해분. 야! 야! 가했지. 언니 언니! 언니 언니한테 전화했어요? 언니 제 눈썹에 깨가 머리가. 그만 남겨야지. 언니가 언제까지 고여? 정서 안 맞아요. 어 봤다. 봤어 봤어. 여보! 어디야? 씻고 있었어. 씻고 있었어. 아까 카톡 빼는데 못 봤어요, 여보? 나 한 카톡 안 봐. 카톡을 왜 안 봐? 내 맘이야. 많이 봤었구만. 데리러 와. 여보! 데리러 와. 사랑해. 아니야, 아니야. 뭐가 사랑 좋아해. 여보, 나 데리러 와. 데리러 오라고? 응, 나 힘들어. 뭘 데리러 와, 여보. 넌 나 안 데리러 와? 차고 와. 야, 꺼져, 꺼져. 야, 안 쐈게. 실패! 대로 가겠습니다. 이제 다음은 다음은 찌리리 공공자가 과연 데리러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아니요, 내가 지나도 있을 것 같은데. 아, 아, 아. 저번에 받을 것인가, 일단. 봤지, 왜요? 포켓몬 온다. 여보세요? 아, 됐어. 응? 뭐해? 나 지금 유튜브 보고 있어. 유튜브 보고 있어? 유튜브 보고 있어? 응. 우리 아무거나 안 받고 있어. 해. 나 데리러 와라. 섹시 불러줄까? 아잇, 재세가 오는데? 아니, 그.. 재세가 없어요. 재세가 없어요. 재세가 없어요. 재세가 없어요. 원래. 재세가 기동이가 데리러 준다며. 아잇, 기동이가 먼저 갈 거야? 아잇, 데리러 줄게. 재세가 오지 말라 그래. 네. 무슨. 나 재세가 오지 말라. 재세. 아니, 나 재열인데 그 기동이가 데려줄 거라서 안 와도 될 거 같아? 퇴근이. 택시 부를게요 그냥. 아니, 택시가 아니라 아니, 왜냐하면.. 택시 혼자 타면 위험해. 혼자 타면 위험하니까 데려줄까는데? 난 그냥 제가 그 길로 가는 택시를 불러서 간다고요. 아, 재세가 온다고? 네. 굳이? 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? 보던 여캠 마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좋은 소리야. 내가 1등. 아 왜 이래. 아 제일 벌칙이야. 아 불쌍해 제일. 아 진짜 더 놔둘까? 아 욕할 것 같은데. 조용히 해. 뭐야. 세상 뭐래. 바로 온다고 하던데. 아 씨발. 됐다. 배웠다 씨발. 아 씨발. 왜 씨발 씨발 버려. 카톡 했는데 씨발. 다섯 씨발이 씨발인데 씨발. 하냐. 어. 뭐해? 또 있어. 저 왜 이렇게 취했어? 뭐.. 뭐.. 아 형 왜 이렇게 취했어? 아니야 나 안 취했어. 혹시 보고 싶은데 홍대로 데리러 가실 수 있어? 어. 왜? 홍대로 지금 데려와 달라고? 신실이야? 아 시리어슬리야. 퍼펙트 리 보고 싶어. 데려가실 수 있어. 뭐해? 아 나는 동일이야. 내가 가는.. 아니 간다 해도 한 얘기 아니야. 어? 기다릴 수 있어. 어? 어? 올 거야? 어? 감동이야. 그러니까 뭘까요? 바로 웃어보지. 영어 대화를 한 거야? 알았어. 말할게. 사랑해. 아.. 아.. 근데 이거 약간.. 봤죠? 봤세? 뭐라 한 건 봤죠? 아.. 근데 내가 저 확실히 느꼈어. 김순배가 아깝다. 아.. 바로 오세요. 바로 와. 오지 말라고 빨리 연락해. 연락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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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야.. 박현서 마음 급해졌다. 하하하하.. 지렀다.. 개부럽다. 어? 오! 또 왔어! 뭐야! 또 왔어! 뭐야! 독서하는 거 아니야? 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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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 누가.. 누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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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저 찍은 줄 몰랐어요. 아.. 아.. 너무 멋있다. 아.. 야.. 야.. 이건 개좋아하지. 여자람한테. 왜.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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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괜찮아? 안 괜찮아? 안 괜찮아? 너 너무 예뻐 지금. 왜 저래? 너도.. 아.. 아.. 승배는 멀잖아. 멀어도 진짜. 멀어.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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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왠다 뭐야. 좀 40만 원 해줘한테. 야, 휘언resser 진짜. 연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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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안ā title겠어. 거겠다는 거? 아 Santos.. 강력이 쩌어 bit.. 슈우아, 쇠쇠쇠. feliz try.. 웃기해봐. 왜 웃기 weiß. єtoon.. 진짜 אפ.. 아 왜 웃긴다, 왜 웃긴다. 아 이 아름다운 데이닝들 누구들어. 인생맨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 현수한테 비엔돈을 타고 가자. 솔직히 왜 나왔어? 제 생각 없을 땐 희연이 플랭팀이 계속 하더라고. 내가 뭐 플랭팀을 해. 자꾸 나 만졌어. 진짜 그랬어. 그랬잖아, 그러긴 했잖아. 약간 그러긴 했잖아요. 지수님. 아 야. 야 너 일일이 신고한다. 공연이 나 화장품이 한다. 이거는. 나 대충 한다고. 누가 하나 잘 신고. 안 미안해. 나 안다 안다 안다. 민희 씨 해달래. 괜찮은데 민희 씨. offset. 아, 기계. 아 기계. 아 기계. 아 기계. 야성껑, 너? 야성껑. 야성껑, 야성껑. 오케이 오케이. 뭐? 오케이 오케이. 내가 이 부분 하고 있어? 네. 이게 유튜브야, 얘들아. 오케이. 이제 알겠지? 네. 날 보내구. 날 보내구야 해. 오케이. 이렇게 내 균형 못해? 유튜브야 그냥. 나 눈물이 안 써? 평가? 특색으로. 와우. 내가 먹기 몰랐어. 아 진짜? 술만족할 때만 맨날 주머니에 넣거든? 먹었는데 진짜 웃더라고. 아. 스픽 스픽 스픽. 이게 나왔는데 이게 얼마냐면 정상가가 25,000원이었는데 10개 들어있는 거예요? 하나에 원래 2500원인 거야. 근데 이게 양이 많네. 그 대신 우리 무조건 최저가로 우리한테 맞춰주겠다 해서 10개 들어있는 거 그렇게 나와. 오? 아 진짜? 하나에 2개 들어있는 거야? 하나에 2개 들어있는 거야? 하나에 2개 들어있는데? 그리고 타사보다 응대기 2배 더 맞을게. 아 뭐야? 2배 더 맞을게? 알 2개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. 아 그래? 그거 아니야? 애많아. 맛있어. 맛있다. 그리고 하나 뽑아놨어요. 중요한 거는.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안 뽑아야 돼. 왜? 뽑아야 돼 알지? 응. 이게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. 키에 그 성분이 들어가 있고. 아 크련난. 하... 하아... aussie. 회식은 끝나고. 유대신 멤버분들 가시고 저랑 희현이랑 한 사람 술 더 먹었단 말이야. 소주, 공주 더 먹었네. 약간... 속이... 안 올라온 거래요. 사기 사긴 괜찮아? 응. 먹은 거로 신나는 거 이거 absolument 괜찮은 거 같아요. 대신 어제 젤리도 진짜 많이 먹고 젤리처럼 먹어서 많이 먹어서 그런가? 네, 지금 괜찮습니다. 어제 화장을 안 지우고 자가지고.. 일어났는데 일단 수치는 조금 있긴 하거든요? 어제 그렇게 많이 먹은 거 치고는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. 원래 제가 수치가 진짜 심한 편인데 생각보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예매해서 먹고.. 여보 원래 숙취 없었잖아. 원래 없었는데 33살부터 갑자기 숙취가 엄청 생겼잖아. 근데 어제는 내가 좀 정신 못 차릴 만큼 많이 마셨잖아. 근데도 지금 이렇게 라면도 먹고.. 멀쩡하죠. 그래 여보, 하나 사놓을게 박스채로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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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